1,2,3,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우 왜 이렇게 슬프지? 생일 축하합니다 뭐 속죽 같은 거 없나? 팡팡 오케이 소원 빌게요! 제 소원은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규... 말해도 되나? 정규 2집 앨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심지어 이거 꾸덕... 내가 못 찾아주신 거예요? 진짜? 한 분인데? 와 이거 대박이다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멤버들도 축하를 아주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시사회 때도 엔진도 만나서 축하를 해주기도 했고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올해 생일은 되게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진분들도 엄청 많이 축하를 해주셨고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고 오늘 그냥 선우의 날이었어요 무슨 퍼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선우씨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지? 정원이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패스! 김떠누우 떤탄일 축하한다 힘차게 걸어가자 멋진 형이... 아 이거 누가 봐도 제이형이다 멋진 형이라고... 선우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의 생일이구나 정말 너무 축하하고 오늘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아기 분모자 생축 잘자 어? 누구지? 말투가 성훈이 형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의 생일이구나 가 너무 성훈이 형 말투예요 선우 형 생일 축하해요 아프지 말고 밥 든든히 먹고 정규 2집도 화이팅 니키인가? 밝은 에너지 당당 김선우 군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희생형 같은데?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포스트잇이 멤버가 하나만 쓴 게 아닌 거 같은데? 이거 뭐예요? 우리 멤버들만 쓴 게 아니네 선우야 생축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 저 멤버 말고 세 명이 더 좋은 거 같은데? 웃음바이러스 선우씨 헉! 의전분들 써주셨나? 그렇네! 이거 의전분들인가? 맞죠? 헐.. 감동이야 웃음바이러스 선우씨 세월이 흐를수록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만져서 고마워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생축합니다 우와 감동이다 이게 멤버만 있는 게 아니었네 아 이거 우리 엔진도 못 맞추겠다 이거 삼행시에요 김 김선우의 생일이 왔당 선 선우야 생일 축하 행 우 우레시데스 아 김? 제이크 형인가? 뭐야? 김선우씨 생일 축하해요 선 선물은 우 우리 사이에 필요 없.. 쪼 누구세요? 저는 원래 선물 괜찮아요 선우야 생일 축하한다 항상 엔하이픈의 복숭아가 되어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도 힘내려 아 이게 성은이 형인가?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좀 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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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는 오랜만에 해볼까? 오케이 여러분 생일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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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우들을 같이 찍을까? 귀여워 내 생일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오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보냈어 오늘 정말 행복한 생일 보냈어요 물론 오늘 스케줄이 있었지만 근데 그 스케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다 끝이 아니지만 아직 너무 좋았어요 선우야 우리 천사 밥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지? 네 선우야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했어 저 진짜 엔진 덕분에 늘 행복하고 오늘 하루도 너무 좋은 생일 보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전 갈게요 안녕